서울 중앙지검은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남은행 간부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 씨는 최근 7년간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PF 대출 상환 자금 699억 원과 대출금 688억 원의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횡령 규모가 1,387억 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 씨가 횡령 자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면서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. 경남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실제 피해 규모는 560억 원대입니다.